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기업 분석팀 섬유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투자 방향에 대한 고민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2019년 상반기에 있었던 일들 말씀드리고요. 이 바탕으로 배웠던 새로운 해석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남은 하반기 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 보시면 2019년 제약바이오 섹터 내 주요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에는 다양한 임상 3상 결과들이 많이 기대됐던 시기였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좋지 않았던 임상 결과 때문에 많은 큰 폭의 지수 하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보시다시피 4월 임보사 사태가 있었고, 6월, 8월 같은 경우에 HLB, 신라제 임상 중단이나 기대 결과치에 미흡했던 결과들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3상까지 왔던 임상 결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실패했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상 3상임에도 불구하고 임상 3상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확률 자체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64% 정도 되고요. 특히나 항암제 같은 경우에 45%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임상 3상에서도 충분히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해석 방향이 많이 바뀌었을 텐데 경험을 통해 학습했던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술 수치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 2015년, 16년 한미약품 기술 수출이 많이 있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총계약규모에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한미약품 총계약규모가 5조원을 달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총계약규모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진짜 받을 수 있는 돈, 그 마일스톤이 얼마인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약금의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이런 계약금 반환 조건이 없는지 많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이외에 마일스톤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할 수 있는지도 많이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일 파이프라인의 위험성을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라젠이나 HLB 같은 경우에는 단일 파이프라인이 다른 파이프라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임상 단계에서 앞서 있었고 이런 임상이 실패했을 경우에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이 전체적으로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일 파이프라인이 임상 단계가 굉장히 레이트 스테이지인 것보다는 좀 다양한 파이프라인 가지고 있는 기업을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마일스톤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입니다. 진짜 기술 수출 이후 파이프라인 임상 진행되면서 정말 마일스톤을 받고 그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한양행, 한올 바이오파마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본업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술 수출, 최단기간 세 건의 기술 수출을 하면서 굉장히 부진했던 본업을 메꿀 수 있는 마일스톤이 유입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2017년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하면서 그 전과 후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술 수출 이후에는 16년까지 영업 적자 기록하다가 17년부터는 흑자 전환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 임상 데이터를 통해 신약 가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임상 레이티드 스테이지에 있다, 임상 3상에 있다 라고 하면 임상 성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라는 것만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보다 임상 데이터가 정말 가치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임상 데이터 결과 확인하는 시점에 결과를 보고 정말 약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판단한 이후에 투자를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4분기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데이터 확인 시점은 데이터나 결과 확인 시점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 램시마 SC 제형의 유럽 허가 결과가 남아있고요. 이수 앱지스 같은 경우 비형 혈의병이나 두경부암 임상 결과 4분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도 중증근무력증이나 안구건조증 임상 결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4분기에 또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임상 결과 데이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본업의 성장이 꾸준한 회사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잘 찾기 힘든 그런 기업들인데요. 그 이유는 많은 제약회사들이 연구개발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매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트렌드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폭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을 찾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단에 있는 그래프에 표에 나와있는 회사들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10% 이상 증가하는 상장사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본업이익 계속적으로 이렇게 매출이나 영업이익 증가하는 것들이 확인된다면 굉장히 탄탄한 회사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한양행과 한올 바이오파마에 추천드리고 있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업이 특별히 좋아지진 않지만 신약 가치가 더 커진다라는 포인트입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28만원으로 상향했는데 기존 본업에 좀 포커스되어 있던 밸류에이션 방법을 신약 가치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신약 가치에 좀 더 포커스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 방법으로 변경하여 적용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한올 바이오파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분기에 기대된 임상 결과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파이프라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임상 이상에 대한 탑라인 결과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기대되고 있고요. 안구건조증 치료제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60% 정도 환자 투약이 되었기 때문에 12월 정도 임상 3상에 대한 탑라인 결과를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42,000원 유지하였고요. 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